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해사람들과 브릿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안몬사람들과 모합사람들과 애국사람들과 아모리사람들의 가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요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면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갈사 없거늘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냐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여 쓴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귀한해 각 고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예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려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냥 한 마리를 소권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하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하여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루에네와 마아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단엘과 요사밭과 엘라사였더라 레위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무이와 글라야라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과 문지개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여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여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엘리야십과 마타냐와 여레못과 사밭과 아시사여 회배 자손 중에서는 요호하난과 하난야와 사빼와 아들레여 바리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할과 여레못이요 바한모합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타냐와 부살랄과 빈누이와 문하세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여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마따따와 사밭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무이요 바하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하니와 빈누아와 시무이와 셀렘이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렘이와 스마리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너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디디아와 사밭과 스비네와 이또이오와 유엘과 분하야더라 이상한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이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 하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야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띠 HAVE 가르침 다